안녕하세요. 어르신 스마트폰 강사 이월레입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 수업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업은 우리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재미있는 디지털 교실의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문외교실이었습니다. 소통하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카카오톡. 오늘은 카카오톡 화면에 대해서 아랍 화면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카카오톡 화면으로 바꿔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카카오톡, 카카오톡 터치 하시고요. 카카오톡 화면에는 하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카카오톡, 이거의 친구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제 이렇게 말풍선 모양은 채팅 화면입니다. 여기 세 번째 모양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더 샷버튼, 그래서 우물정자 모양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쇼핑, 쇼핑백 같은 쇼핑 화면 보이는데요. 네, 쇼핑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화면은 더보기 화면입니다. 카카오페이라든가 매일 같은 다양한, 그리고 선물하기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죠.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여기 친구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에 있는 친구 화면을 터치하시면 맨 위에 친구라는 문구와 함께 하단에 있는 게 본인 프로필이에요. 여기에 설정을 하셨다면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이름, 닉네임, 네, 이것도 오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 화면의 구성은 이렇게 첫 번째 자기 프로필이 보이고, 여기는 내 멀티 프로필, 네, 친구별로 다른 프로필을 설정하여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생일인 친구 보기가 있는데요. 생일인 친구 보기가 좀 불편하시면 감추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게 있죠. 업데이트한 친구, 네, 이렇게 해서 친구가 카카오톡 화면을 바꿨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됐다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눌러서 업데이트 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즐겨찾기, 네, 즐겨찾기, 즐겨찾기는 우리가 단체방이 꽤 많은데요. 그 많은 단체방 중에서 자주 소통해야 되는 방이 있다면, 네, 하단에 별표에서 이렇게 즐겨찾기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추천 친구는요. 네,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전화번호가 없지만, 이 추천해 준 친구들한테는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죠. 네, 보셔서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네, 친구 추가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네, 플러스 버튼 누르면 친구가 되겠죠. 친구 추가하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네, 그 다음엔 이렇게 채널, 무슨 채널, 무슨 채널,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채널, 구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뭘 하다가 보면 잘못 눌러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많은 채널,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목록이 쭉 하단에 쭉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장해 놓은 이름대로, 기억님 순으로 쭉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맨 위에 있는 우리의 프로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본인이 꾸밀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름, 닉네임, 앞에, 친구 밑에 하단에 있던 닉네임 보일고요. 여기 밑에 보면 상태 메시지, 자주 바꾸셔도 되고, 뭐 하나만 해놓으셔도 되고, 요거를 읽음에 따라서 친구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나와의 채팅. 나와의 채팅은 말 그대로 채팅하는 곳이에요. 자, 메모장으로도 사용하고요. 어디서 뭘 받았는데, 어디다가 놔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메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나가버렸네요. 네, 친구 화면에, 여기 보시면, 나와의 채팅.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화면, 요 화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프로필 편집. 네, 프로필 편집, 터치하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시면 카메라가 있죠. 요 카메라 아이콘은 요 배경화면, 요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는 카메라예요. 자, 그래서 투터치하시면, 자, 배경으로, 자, 앨범에서 가지고 올 건지, 카카오 스토리에서 가지고 올 건지,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이미지로 변경할 건지를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저는 앨범에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선택.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빈 화면으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터치. 자, 아, 빈 화면이 아니었네요. 동영상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돌아가기로 다시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음... 본인 프로필이니까 요거, 예, 첫 번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셨다면 여기에 필터 적용, 자, 필터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부드러운, 뭐, 깨끗한, 그겨울, 따스함. 자, 따스함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네,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악이에요. 음악, 요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라일락, 아이유에 라일락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기, 요게 필요 없으시면 수정, 아니면 삭제 둘 중에 하나. 자, 삭제를 하고 음악에서 다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없는데, 선생님들 거 눌러봐서, 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있나 봅니다. 자, 선택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선택했더니, 여기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으면, 선택 눌러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택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기, 네, 요기, 두 번째 있는 거 아니구나. 음, 카메라 다음이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네, 세트 적용 시 기존에 적용한 아이템이 모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확인. 네, 뭘까요? 배경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카메라 눌러서 바꿨던 배경 화면이, 세트 적용을 통해서 다 없어져 버렸네요. 자, 이걸로 하실 수 있으면, 이걸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티커, 그쵸? 스티커. 스티커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크기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스티커 모양,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많은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내가 보기도 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내 프로필을 보기도 하니까, 예쁘게 꾸며놓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음, 여름 휴가도 못 갔으니까, 이렇게, 네, 맛있는 거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T, 그쵸? T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자, 입력해주세요 되었죠? 자, 그럼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 입력에, 음, 말복도 지나고, 입주도 지나고, 아, 가을이,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자, 확인.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자, 필요 없다면, 넥스처로 없앨 수도 있고요. 위, 아래,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자, 여기, 네, 사진이에요. 사진. 어떤 사진인지, 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사진인지 터치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화면에, 지금 없었던 꽃이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 스티커처럼 화면을 꾸며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달력. 자, 숫자가 써있죠? 달력. 달력은, 여기 지금 디데이 326일 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조만간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며칠을 남았는지, 마침, 아, 수능이 100일이 얼마 전, 무대, 얼마 전이었다고 하죠? 그런 거를 표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디데이에 제목을 붙여야겠죠? 디데이, 아, 여행도 좋고, 아, 저는 코로나 백신,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월요일에 합니다. 자, 디데이 설정일로부터 하루, 디데이는 8월 16일 확인. 자, 설정일로부터 1일, 그럼 디데이 날짜를 1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16일까지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디데이 4일 남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없애고, 여기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그렇죠? 월요일까지, 맞는 그 당일까지 합쳐서 4일 남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메뉴 살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기, 여기. 자, 기존의 친구 화면에 가서 본인 프로필을 터치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만 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릿하게 사람 모양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꾸어 줍니다. 여기 카메라 아이콘 터치하셔서, 앨범, 사진, 동영상. 아까 배경 사진 선택했을 때랑 똑같은 카테고리가 보이죠? 저는 앨범에서, 앨범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지금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앨범별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앨범이 너무 많아서, 자, 쭉쭉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강의 사진, 독사진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자, 인물 사진, 독사진. 여기에서, 자, 어떤 사진이 좀 예쁠까요? 음, 남이 봐서 좀 예뻐야 하니까, 자,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확인, 들어가죠? 자, 여기 있는 닉네임. 닉네임은 여기 연필 아이콘 터치하셔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스무장까지, 스무자까지 바꿀 수 있다네요. 자, 이름, 여기다가 바꾸는데, 스마트폰 강사,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네, 닉네임 밑에 있는, 여기 상태 메시지도, 연필 아이콘 터치하셔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품은 한 줄밖에 안 보였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글이 써있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일의 행복입니다. 하루하루를 배움으로 채워갑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행복은 내 품 안에 있습니다. 네, 언제 적었는지 모르지만, 좀 그럴싸하지요? 이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그래서, 본인의 프로필을 편집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시고요. 자, 다시 필요하면, 여기, 갖고 오시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겹치는, 디데이가 겹치니까, 없애주시고, 자, 이렇게, 배경 사진, 바꾸는 거, 자, 음악, 넣는 곳, 자, 여기 있는 음악, 음악이 두 개 있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음악을 넣으실 경우는, 하나는 삭제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네, 이것 때문에 전체 화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껏, 배경 화면을 눌러서, 갤러리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활용함으로 해서, 뒤에 있는 배경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엔 스티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티커 붙였고요. 기 상태 메시지 말고,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문구도 썼습니다. 메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완료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 그래서, 본인의 프로필 편집이 완료됐어요. 자, 지금 다 같지요? 같은데, 아, 이게 안 지워졌네요.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어요. 그럴 때는, 프로필 편집, 다시 누르시고, 지우고자 하는 걸, 터치해 주시고, 엑스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하시면, 네, 없어졌죠? 갖다 놓는 것도 쉽고, 없애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편집, 네, 나와의 채팅, 네, 여기 카카오 스토리는, 본인이 카카오 스토리를 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의 프로필 편집,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위에 보면, 여기 선물 상자, 아, 여기 있죠? 이거는 무슨 아이콘인지, 눌러서, 터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 선물하기 모양이었죠? 간단하게, 더보기 화면에 있는 걸,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자, 돌아가고, 자,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송금 코드, 우리가, 금액을 넣어서,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송금 코드, 자, 그 다음엔, 겉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설정, 설정, 자, 프로필 관리에, 여기서 보면, 네, 본인의 전화번호 있고요, 메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에,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친구 추가, 우리가 친구 추가는, 전화번호로도 할 수 있고요, 아이디로도 할 수 있고요, QR코드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친구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어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네, 프로필 관리에 돌아가서, 네, 여기, 그래서, 본인의 프로필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나와의 채팅, 알아봤고요, 프로필 편집, 카카오 스토리, 다 알아봤습니다. 네, 완벽하게 끝났다면, 네, 나가기 버튼, 여기 눌러서, 네, 조금 전에, 처음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 화면이 바뀌었죠? 프로필 사진도 바뀌고, 닉네임도 바꾸고, 네, 오늘은, 카카오톡, 첫 번째, 친구 화면에서, 네, 앞으로 몇 시간 더 이어질 텐데요, 뒤에 있는 거, 차곡차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